이빨 흐얗게 내고 안경 쓰고 우리 두 분 계시는 분은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조용한 노래? 예?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나그네에서 흐름 예? 나그네에서 흐름 예? 인생은 나그네라고 나그네에서 흐름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잘 못하지만 제가 신청곡을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언니 사랑해요? 예? 나그네에서 흐름 예? 아유 나그네에서 흐름 예? 우리 오빠는 또 머니를 갖고 오시잖아 저렇게 내가 아까 오빠 선물 줬는데 이제 후보를 또 받는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가까이 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다 언니? 오빠 너무 잘생겼다 괜찮지? 진짜 괜찮아? 데이트해요 괜찮아? 언니 물러봐야 돼 데이팅을 해? 야 언니가 더 멋있다 야 진짜 예 여러분 나그네에서 흐름 누구나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나그네에서 흐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나그네에서 흐름 얼마나 슬픈건지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그네에서 흐름 준비됐으면 음악 큐! 여러분 즐거우시면 지금부터 합치라는 노래가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즐거우시면 지금부터 합치라는 노래가 만들어볼까요? 네요, 더author팀이! 나그네에 나그네에 나그네 나그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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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흐름에 흐름을 기름을 하니로 속아 아 나 밟았어 왕쩜 십 년 더 번 번 연세 사랑의 가슴 속에 있어있는가 방어이 찾아들면 고향도 휘어져 울어 꿈을 풀러 찾아도 못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안동역에서 불러드려요? 아까 준거는 무효인데 지금 새로 주실 수 있어요? 능력이 돼야 안 돼? 그럼 애상해야 되겠네 아이고 어떻게 애상으로 하고 집에가 잠을 잘까 큰 눈도 아니고 쨍까른 눈물같다 기분 상했다고 기분 후렴까? 안동역 아이고 그 쨍깝이 이렇게 큰거고 기분 상했다고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한 입 많이 준비시켰어 죄송합니다 우리 언니는 나한테 칭찬 너무 해줘 언니를 너무 사랑해요 알리라고요 어머 세상에 앉으세요 내일 쉬는 날이에요? 내일 일가죠?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아니요 오늘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왔어요? 언니는 무슨 노래 좋아해요? 네 어머 어려운 노래들만 좋아하시네 꽃길 여러분 꽃길 노래 좋아하세요? 혹시 꽃길 노래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정은이의 꽃길 나만 남아와 주시겠어요 언니 혼자 맞춰갖고 꽃길 불러갔어? 아니 정은이의 노래예요 네 여러분 저 언니가 꽃길을 신청했는데 여러분들도 꽃길 들어보고 싶으세요? 정은이의 어머냐 언니 패들 많이 생겼다잉 이 꽃길 아이고 그래도 이 담양이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순창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순창 순창에서 왔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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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데 고추장 유명한데 여기 순창 뭐라요? 15분 15분 자가용 타고 왔어? 그렇지 언니 얼굴에 자연히 파고가 딱 써졌다 어쩐지 부잣집처럼 보인다냐 가만히 있어봐요 꽃길을 불러볼게 하하하하 다시 돌아가라 싫어요 싫어요 난 못 가요 비가 더 꿈이라던 이제 다시 사랑 아니에요 몰라서 걸어온 몰라서 걸어온 고급이 안 오는 다시는 뭔가 아파라 너무나 사랑은 이렇게 귀여운 사랑을 여기 준비 이 날 넌 꽃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하네요 올라서 걸어온 그 길 하루 일 다시는 못 알아 아파도 가오나 그 길은 또 못 쓴 보기 몰라서 걸어온 그 길 하루 일 다시는 못 알아 아파도 가오나 사랑을 못 쓴 보기 보기 그 길은 또 못 쓴 보기 지금 우리 박수를 함께 쳐주신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나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꽃길만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어머 이쁜 언니 어디 가냐 안고 안고 가 집에 갔다 내일 또 와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이게 각설이가 맨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축제에 함께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셔야만이 또 내년에 또 옵니다 엿도 사서 드시고 엿 안 사서 드신 분들은 엿도 한 번 한번도 한 번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를 떠났던 날에 눈물만 흘러 아무 말없이 그냥 못나니 시린 눈을 감아버렸어 아픈 기억 서로 가슴에 안고 돌아서면 남이 되는걸 우리 사랑이 이렇게 잊지 않을걸 우리 만나지 말고는 그대지 그냥 모르는 채로 어디에 썼나 너는 노래로 나는 나래로 마음 편히 살걸겠지 이름 손자 서로 가슴에 안고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사랑이 만나지 않을걸 우리 사랑이 agradelessly 우리 사랑이랑ving 우리 돌아오지마 사랑을 쏘아 부어질 내 눈을 감아요 나의 가슴에 변신 사랑이 눈물처럼 빛날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아무 말을 할 거예요 우리 서로를 기도하며 살기로 해요 기도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들 다슴에 이름 섞다 남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사세요 그러지 오빠는 그런 사람 겁나 많나봐 아까부터 맨날 슬픈 노래만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 오빠는 사연 많다고 얼굴에 써있고 오빠는 얼굴에 사연이 많다고 써있어 사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오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물어보면 누구나 다 사연이 있대 아픈 사람도 있고 근데 슬픈 사람도 있고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근데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은 거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아 뭐든지 기쁘다고 생각하면 다 기쁜 거예요 이것도 짝 가는 것도 보고 에이 슬프다 그러면 슬퍼지고 오빠 지금부터 기쁘게만 생각하고 사세요 알았죠? 술 조금만 잡수고 에이 알았어 에이 오빠 선글라스 끼는 오빠는 내가 이쁘지 나 잘하지 에이 여긴 S 하고 X 하라고 에이 오빠는 X 하라고 그럼 그래도 그래도 좀 X는 그래 알았어 오빠는 일단 조금만 X 하자 매일 또 이야기하시고 잉크 당하는 거야 아 잉크도 그거 죽이긴 다른데 근데 오빠 잉크가 나보다 더 잘 오빠 나랑 잉크 한번 해볼까 야 죽이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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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잉크 했어요 어 예 오빠 내 이상이네 이쪽 가까이 한 번 와봐요 손을 이렇게 푸이푸이했네 푸이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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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거기 우리 큰언니네 집인데 거기서 맛있는 음식 드셨나봐요 맛있게 드셨다고요? 가격도 저렴하다고? 서비스도 기분 좋게 해준다고? 따뜻한 물도 준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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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용하게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조용하게 지내고 지금 이 노래 조용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또 강승모씨의 사랑한 노래 한번 이 노래만 하고 이제 우리가 신나는 노래 부르고 놀읍시다 오케이요 오빠 오빠 네 오빠 네 강승모씨의 사랑한 노래 오빠 아시나봐요? 애창곡이라고요? 좋아 좋아한다고요? 응 엄지가 불러보겠습니다 아무 좋아한지 오빠도 좋아해요? 네 오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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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강승모씨의 사랑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사랑 나 이제 울지 말아요 내 맘이 너무 울어요 내 맘이 너무 울어요 떠나야 한대 나는 못가요 떠나야 한대 나는 못가요 그 눈물 가슴에 져 사랑을 뺏던 우리의 주먹이 흐듭여 울거인데 사랑을 뺏던 우리의 주먹이 흐듭여 울거인데 사랑 사랑아 사랑아 울면 안 돼요 사랑아 울면 안 돼요 그대도 울면 안ulp가요 사랑 ChairmanNY 사랑아 이득 슬펑 말하여 슬음에 모이게여 가야만 한데 가지올게여 그 슬픈 길을 막아여 사랑을 빼던 우리의 유가슴 까맣게 닿아있네 맘 낯선 한데 사랑이기에 여기서 멈춰야 해요 아 사랑아 사랑 슬펑 말하여 그 가슴을 두고 가여 아 이별아 이별아 웃지 않게 내 사랑 데려가줘요 으음 으음 아 앵콜 앵콜이에요? 오빠 앵콜이에요? 오빠 무슨 노래 좋아하시는데 앵콜 하시는 거예요? 다 좋아해 여기 담양에서 하시는 거예요? 담양에 오빠 애들은 이렇게 멋지구나 인상들도 다 좋으시고 다 잘생기시네요 뭐 노래? 노래를 시켜봐 오빠들이 노래를 시켜보라고? 원래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인데 지금은 노래를 시키는 시간은 아니고 제가 공연 시간이라도 죄송해요 앵콜은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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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합니다 해래 당신은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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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너무합니다 이거? 하하하하 예? 이혼사람 예? 이혼사람 근데 여기는 막 그냥 신청곡을 하는데도 그냥 말로만 막 시키는 것 같아 해보고 있을까 오빠? 해보세요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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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 회장님 회장님 빨간 장바 회장님이세요? 예 어떤 회장님이에요 근데? 아 있어 있어 거시기 거시기 여기가 거시기 회장님이고 그 옆에는 여러 쪽으로 아니 옆으로 거시기 회장님 거시기 회장님 여기에는 전부 회장님들만 사시는 거 여긴 회장 예 어쨌든 저째들 회장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회장님 원조 회장님이에요 예? 회장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원조 원조 그래서 회장님이 신청하신 김수희 씨의 너무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무합니다 마지막 한마리 그 말은 나를 사랑 안아도 automatic 돌아올 당신이 아니지만 지지를 말해줘요 더 날 듣게 말없이 떠나가세요 날 굴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너 흐름에 두지 말아요 저녁은 두 눈을 감고서 한심을 그려보리라 너무나 많은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떠나갈 당신은 약속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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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게 곤아졌잖아 잊어달라 말했었잖아 이제 와서 그만 눈물 흘리지 마라 잊히잖아 살게 이제는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상처를 못을 거야 가져가 가져가 모두 가져가 내 아픈 상처를 모두 다 돋보려 추억 속에 내가 미뤄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냉정하게 돌았었잖아 내 물을 밟고 갔잖아 이제 와서 그런 모습은 아파하고 이젠 사랑에 이제는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상처를 못을 거야 가져가 가져가다가 모두 가다가 내 아픈 상처 모두 다 돋보려 추억 속에 매일은 내가 미뤄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젠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상처를 못을 거야 가져가 가져가 모두 가져가 내 아픈 상처 모두 다 돋보려 추억 속에 매일은 내가 미뤄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예이 행복 아우 오빠가 그렇게 즐거우시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오빠 무슨 노래 좋아하시는데요? 몰라요? 그냥 안그시 나 잘해? 오빠 가슴 아프게 하나 해달랬어? 오빠 그거 안그어 있어 내가 오빠가 쓰러질까봐서 마음이 저 봐도 많이 나 노래를 못 부르네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남진 선생님 부르는 거 그거 말하는 거요? 예이 가만히 안고 있어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그래도 웃어주시고 이렇게 어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양반이 꼭 술을 좋아한다니까 가만히 안고 있어 거기서 막 이제 왔다갔다 뭐 주사하네 그렇게 절대 안고 있어야 돼 예 그럼 가슴 아프게 우리 오빠가 신청하신 노래 지금 또 불러보겠습니다 가슴 아프게 이 나 route 침 mainland 아우시와 나는 사이에 저 하다가 없었다면 쓰라니 연말이 없었을 것을 내 적은 구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섬을 가슴아붕에 가슴아붕에 하다오지 하이도 강백이로 내 마음같이 너의 여운다 당신과 나랑 사이에 연락선이 없었다면 날 두고 떠나지 알았을 것을 아 그 길 바다 멀리 떠나가는 연락섬을 가슴아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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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오지 하이도 가슴아붕에 하이도 내 마음같이 못해요 운다 잘 들었어요 오빠 어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누구나 많으신가 보니 박수를 이렇게만 쳐주시니 오빠 인까시는 거예요 오빠 나 좀 봐봐 오빠 언니 저희 신청곡 받아서 몇 곡 하고 마무리 할건데 신청곡 하실 분 네 12시까지 뭐요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강 돌아오지 않는 강 어머 그래요 제가 잘 못하지만 오빠 소원을 내가 잃어드리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 강 돌아오지 않는 강 아주 오래된 노래죠 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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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까지 하라고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네 돌아오지 않는 강 먼저 하고 또 이제 또 오빠 그렇게 막 뻣뻣하게 안동역에서 하나 누가 헤져요? 그렇게 하면 내가 헤어지고 싶겠어요? 아까 죽으면 뭐예요? 새로 줘야지 돌아오지 않는 강 먼저 제가 한 곡 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주세요 음악 준비됐으면 주세요 내 눈속에 당신이 글쓰게 우리 서로가 행복해 너나 그 바다가 그 바다가 파도속이 밀려오는데 놀람 사이로 다시 가고 날 한 마리 새 가 내 아유 오빠 열심히 하고 있는 음악 하였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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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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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다가 밤속이 밀려오는데 놀랍 사이로 하시는가도 나의 하왁이 세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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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다 들렸는데 하면서 놀러 계시네 어머 멋지게 응원하는 우리오빠는 뭔 노래 좋아해요? 저렇게 멋지게 응원하면 내가 눈길이 쇼옥 닫네 김현준 노래 좋아해요 김현정 노래의 수은두? 나훈아야 내 첫 추워 장윤경 노래 장윤경의 노래 뭔 노래예요? 애가 타? 이 마음대로 잘하는 거 밥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빠 매너 있는 오빠들은 신청곡 할 때마다 돈도 갖다주고 이러더니 오늘 여기 가난한 분들만 다 오신 거예요? 네 카드 받아요 뭔 카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오빠 애상하자 내일 저기 뭐시기 농협 들려갖고 꼭 돈 찾아오실 거요? 내일 영광도 이니까 그럼 언제 오실 거요? 애상으로 할게 그러니까 그걸 찾아갖고 와서 꼭 내가 어제 애상했는데 너 준다고 줘요? 알았대 그러면 애가 타라는 노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애가 타 장윤정씨가 부르는 장윤정씨 노래를 좋아한다니까 제가 일단은 애가 타를 먼저 한 번 하고 아니 그게 그것이 아니라 안동력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차분한 노래를 부르는 갑자기 빵빵빵하면 분위기가 안 탈 것 같아가지고 애가 타하고 오빠가 뭔지 한 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애가 타하고 조용한 노래 하고 난 다음에 빵빵한 강의 안 잊어먹었어 오빠 얼굴만 봐도 내가 잊어먹었어 애가타 보내드리겠습니다 애가타 애가타 gent하 애가타 이대로 나를 봐라 눈으로 나를 가라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한 번 사랑에 빠지는 건가요 화덕에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말아봐요 맘이 너무 아파서 내가 다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걸 흘려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완전히 보고 뭐라고 말했죠 좀 해봐요 이렇게 해가 떠들고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 떠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